내륙 지방에는 눈이 그치고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간이 햇살도 비추면서 활동하기 무난한데요. 하지만 영동 지방은 대설 특보 속에 여전히 폭설이 이어지고 있고요. 밤부터는 서울 등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도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눈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까지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그리고 경북 산간 일부에는 최고 30cm,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5에서 10cm, 그리고 충북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와 전북 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 많겠습니다. 먼저 내린 눈이 녹기도 전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려 쌓입니다. 이에 따라 도로 곳곳이 꽁꽁 얼어붙는 곳 많겠는데요. 넘어지거나 사고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내리지만 큰 추위는 없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은 영하 5도로 예상되고요. 전주와 광주 영하 3도, 부산은 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예년 수준은 웃돌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4도, 전주 5도, 광주 6도, 부산은 5도로 예상됩니다. 눈을 그친 뒤에는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큰 추위도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